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후기 수치체제 개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에 대한 얘기였죠. 결론은 이게 민을 위한, 농민, 피지배층을 위한 세대개편이라기보다는 국가재정학법, 더 나아가서는 자기네들의 안정적인 경제기반의 확보, 이게 주된 목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화라고 하는 방향에서 세제개편이 진행이 됐지만 실상 지주의 분함이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더 이상 지배층의 대책에 기대할 수 없었던 민중들은 아, 안 되겠다. 우리 스스로 극복하자 해서 자구책이 나왔어요. 그 자구책이 경제면에서 나왔죠. 그 경제면에서 자구책이 바로 제2장 서민경제 발제입니다. 그러니까 농민의 자구책이 결과 나타난 서민경제 발전이다. 조선후기의 경제구조의 변동은 또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경제구조의 변동은 나중에 신문제 변동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단원, 이 시간에는 조선후기 농민들의 자구책이 결과 나타난 서민경제 발전, 일박 민중의식의 신장에 경제적인 토대가 된 경제구조의 변동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후기 양반 지주의 토지 경영 방법이 있습니다. 조선후기의 양반대 경제 생활을 먼저 볼까요? 일단 어느 시대나 지배층의 경제적 기반은 토지와 노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것, 여기서 나온 것들이 얘네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것이죠. 특히 조선후기 때 양반은 다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양반 계층이 분화가 되죠.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권반, 지방으로 밀려나간 향반, 그리고 이제 누가 했어요? 몰랑양반, 잔반이죠? 몰랑양반을 잔반이다라고 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층 분화가 된 양반들 중에 여기서는 권반이나 향반들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표 하나만 참고하겠습니다. 18세기 황시 가문의 토지 집적과 추수기에서 충남 부연대요. 부연대 지금 위치가 있고 논밭에서 논이 있고 원소유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은 두락이죠. 팔두락이 있습니다. 두락, 팔투락은 마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덟 마직이, 일곱 마직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참고로 한마직이는 2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두락, 여덟 마직이니까 28에 16에 1600평이 된다는 거고요. 수치 방식은 도지라고 했습니다. 도지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세제 개편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농업 부분에서 따로 지대에서 따로 보도록 하죠. 계약량이 있고 수치량이 있습니다. 계약을 맺고 계약된 양을 내는 겁니다. 이게 도지예요. 도지. 소장료를 도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시면 계약량하고 수치량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율포의 다섯째 칸에 송치선이라는 사람하고 황 씨하고 계약을 맺은 거겠지. 그치? 송치선이 아니라 원래 송치선이라는 사람의 땅 일곱 마직이가 있었는데 이거를 황 씨가 산 거죠. 매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땅을 황 씨가 경작한 게 아니라 주적이라는 사람한테, 자기는 소작입니다. 주적이라는 사람한테 소작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소작을 줄 때 주적과 황 씨가 계약을 맺어. 너 이거 농사 지어서 1400평에서 4석을 내라. 그런데 실제로 농사 짓고 나서 주적이가 황 씨한테 내는 것이 4석이 아니네요. 1석 10두만 냈어요. 아마 이때 흉년이 들었거나 뭔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계약량하고 원래는 수치량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 한번 보실래요? 원래 수양이라는 사람이 열마직의 땅을 갖고 있었는데 서글꼬지에 이거를 황 씨한테 팔았던 모양이지. 그치? 원래 수양의 땅인데. 조선의 땅 매매하는 부분들은요.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낸다거나 집을 짓는다거나 큰 돈이 필요할 때 땅을 팔아요. 땅을 팝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팔았는데 수양의가 그렇게 해서 일을 받겠죠. 그러나 수양의는 이제 농사 짓을 게 없잖아. 그래서 옛날 자기 땅을 황 씨한테 가서 내가 소작을 하겠다. 그래서 계약을 맺고 소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인이 수양이고 소작인도 누구예요? 수양이다. 이런 데서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튼 양반대 경제생활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나중에 신문제도 보겠지만 몰락 양반도 있었다. 잔반이란다. 그래서 생계유지에서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농민들의 생활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농민들의 자구책이라고 있습니다. 이 농민의 자구책은 조선후기 수치체제 개편 한계에 대한 자구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농방법 개선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쟁기가리도 있고요. 개간간척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농사에서 뭐가 있어요? 견종법이 있죠. 이 반농사에서 견종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뭐였냐 그러면 견종법 이전에는 반농사에서 농종법이었습니다. 농종법. 농종법에서 뭘로 된 거죠? 견종법으로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종법은 뭐냐면 밭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밭, 이랑이고 이게 고랑입니다. 이건 고랑이고 이건 이랑이에요. 농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를 어디다 파종하는 거냐 그러면 농, 밭, 고랑이 아니라 밭, 이랑에 파종한 것을 농종법이라고 해요. 견종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종은 밭, 고랑에다가 종자를 파종한 것을 견종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선후기 때는 견종법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다가 종자를 파종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람막이의 역할을 합니다. 조선후기 때 가면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아진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죠. 똑같은 면적이에요. 그런데 조선후기 때는 밭, 이랑과 고랑의 높이 차이가 나고요. 또 이랑과 이랑의 간격이 좁습니다. 똑같은 면적인데 조선전기 때는 씨앗을 3개 심었어요. 그런데 조선후기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심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이랑과 고랑의 높이 차이를 심하게 넣으면서 바람도 맞고 햇볕 가리기도 되고 또 기본적으로 이 고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습기를 머금고 있어요. 씨앗이 잘 터, 종자가. 이렇게 해서 시비법도 계량이 되면서 토질도 굉장히 비옥화됐어요. 그래서 견종법으로 넣으면서 생산력이 늘어난 거죠. 전기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면 논농사에서는 이왕법이 있습니다. 이 이왕법은 모내기법이라고 했습니다. 고려 말에 나왔고요. 조선 초기에 계속 확산이 돼 나가고 있었는데 정부는 모내기철 봄가뭄에 대비해서 금기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농민들은 논, 보리는 세금이 없다는 점. 그리고 보리꼭에 때 덜 익은 보리라도 거두어서 식량 대응으로 쓸 수 있었다는 점. 이걸로 인해서 계속 확산을 시켜나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왕법이 확산이 돼 나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물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종대 제헌사, 제헌은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관리관청이죠. 그다음에 제헌절목, 정조 때의 저수지 관리 규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조선후기 때 정부가 이왕법을 장려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정부의 이왕법은 내내 금지입니다. 원칙은 금지예요. 그런데 금지에도 관계없이 계속 확산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농민들은 보를 축조합니다. 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천이 이렇게 있죠. 개천이 있으면 옛날 같으면 물을 그냥 흘려 내려보냈는데 이제는 보, 뚝을 싸요. 뚝. 뚝이 보예요, 보. 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물에다 가둬놓는 거죠. 담수를 해놓고요. 가뭄이 들면 물을 퍼서, 논에다가 물을 퍼서 보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를 축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결과 논농사의 비율이 커져 나가는 거죠. 결과 한번 보세요. 수리시설의 증대로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밭을 논으로 바꾸는 번답의 현상이 활발했으며 정조 때는 논과 밭의 비율에서 뭐가 더 많았어요. 논의 비율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번답이라고 있죠. 한자에 보면 번, 답. 이 번자는 말이죠. 번자는 반, 반답 이렇게 읽지 않고요. 이건 이두문자예요. 그래서 이걸 번답이라고 읽지 않고 번답이라고 읽습니다. 아시죠? 이두문자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번답이 맞아요. 자, 그럼 이제 12법, 빌어주는 방법입니다. 또 농기구 개선 등으로 인해서 1인당 경작 면적이 넓어져요. 조선의 때 다양한 이러한 것의 결과 1인당 경작 면적이 넓어진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광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작이다. 광작의 결과 농민 계층이 어떻게 돼요? 분화가 됩니다. 광작의 결과 농민 계층이 분화가 됐다. 어떻게 분화되냐 하면 소수, 경영형 분홍으로 성장을 했고요. 또 이걸 요호부민이라고 해요. 요호라고도 그러고 요호부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대다수는 안 그래요. 대다수는 피해자입니다. 임노동자, 충로하로 몰락합니다. 임노동자는 요즘에 임시노동자, 그러니까 날풍파리노동자. 뭐라고 비교할까요? 그렇죠. 일용직 노동자 있죠. 요게 임노동자예요. 중도안은 중간 도매상입니다. 도시로 나가서 좌판 깔아놓고 길거리에서 무허가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 조선의 때 상업인구가 늘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영형 분홍은요, 부를 축적을 해서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경제구조 변동은 경제구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신분계 변동에도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부를 축적을 해서 뭘로? 양반으로 신분 상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때 신분제도에서 양반이 늘고, 양반이 늘고 나머지 숫자가 돼서요.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아시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광작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농민의 자구책에서 상품작물 그리고 구황작물 이런 것들이 재배돼요. 상품작물은 뭔가요? 팔기위한 작물입니다. 인구가 늘었다는 거죠. 수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팔기위해서 재배한 작문들, 쌀. 쌀도 조선 후기 때는 상품작물이에요. 논농사 피중이 커졌다고 그랬죠. 번답이라는 현상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면합, 채소, 담배, 인삼, 생강, 약초 등이 있습니다. 담배는 외란 이후에 일본에서 들어왔었죠. 그리고 구황작물을 구율기 때 식량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작물들입니다. 뭐가 있어요? 고구마하고 감자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조엄이 일본에서 가지고 옵니다. 외란 이후에 일본에 통신사들이 가죠. 12차례 갔다고 그랬죠. 그 통신사들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고구마고요. 조엄. 그리고 감자는 헌종대 청에서 들어옵니다. 또 고구마나 감자재배서도 있죠. 감저보, 감저신보, 종저보 등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농서 편찬은 농가집성을 포함해서 색경, 산림경제, 해동농서, 임원경제지, 증보산림경제, 관옹소초 등 다양한 농서가 편찬이 됐어요. 실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편찬이 되면서 조선 후기 농촌, 농업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뒷장에 봅시다. 지대가 바뀝니다. 지대. 한번 보실래요? 지대는 땅에 대한 임대료를 뭐라고 그래요? 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조법하고요. 도조법하고요. 도전법이라고 하는 지대가 있습니다. 땅에 대한 임대료를 얘기를 하는 거죠. 타조법은 조선 전기에서 후기까지 내내 적용된 거고요. 도조법은 도전법과 함께 18세기 이후에 새롭게 나온 지대입니다. 새롭게 나온 지대다. 타조법은 정률 지대입니다. 이 지대는 이 지대입니다. 땅에 대한 임대료라는 얘기죠. 수학량의 반을 지주와 소장이 나눠 갖고요. 도조법은 정액 지대입니다. 일정 액수를 정해놓죠. 다른 토지에서 한 3분의 1 정도. 조금 작게 내는 겁니다. 도전법은 화폐 지대입니다. 조선 전기의 광범위에 유통된 화폐. 뭐라고요? 상평통보죠. 상평통보의 화폐 지대예요. 그러니까 도조법하고 도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똑같아요. 이 도라고 하는 건 이 도자입니다. 도는 도지의 약자예요. 도지는 소장료를 도지라고 했어요. 앞에 황씨가 표에서 나왔었죠. 그런데 그 소장료를 현물로 내면 도조라고 하고요. 현찰로 내면 뭐라고 해요? 도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물로 내느냐 아니면 현찰로 내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타조법은 지주와 소장인의 관계가 예속관계입니다. 여기는 계약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속관계에 썼던 타조법 하에서는 답변에서는 지주가 유리하고요. 여기는 소장인이죠. 자긴 소장인입니다. 소장인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타조법 하에서는 종자선택을 지주가 합니다. 농사에 필요한 경비는 소장인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도조법은 종자선택을 소장인이 합니다. 농사에 필요한 경비는 지주가 부담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주가 유리하고 여기는 소장인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데 단지 이거는 뭘로? 화폐로 내는 거, 이건 현물로 내는 거 이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조법이나 도전법이 나왔다는 데 의의를 두는 거지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때 전기간에 행해졌던 지대는 타조법이에요. 타조법이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농민의 자구체일과 나타난 변화상은 여기까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공업을 좀 보겠습니다. 이 수공업은 조선 전기와 후기로 좀 나눠서 볼까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전기는 수공업입니다. 관영수공업체제예요. 국가통제라고 그랬죠. 이것이 후기 때 가면 뭐라고 하냐면 민영수공업체제로 바뀝니다. 전기 때는 의무적으로 수공업자가 공장 안에 등계가 돼 있으면 의무적으로 관청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두 달 정도 근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공장 안이라고 하는 장부가 있었죠. 거기에 서울에 소속된 수공업자 공장은 경공장이라고요. 지방관청에 소속된 수공업자는 뭐라고 했어요? 외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통제화에서 의무 부역제화에서 운영이 되다가 후기 때 민영수공업을 받게 된 법적 근거는 뭐냐 그러면 1791년 시내년에 정조 때 시내통공입니다. 통공은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통하겠다는 뜻이에요. 시내년에 1791년입니다. 그리고 수공업에 있어서 시내통공은 어떤 조항이 들어갔냐면 수공업자의 명단을 적어놨었던 공장안을 폐지라는 겁니다. 공장안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관청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대신 집에서 만들어서 내다 팔아. 내다 판 것만큼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납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납포장의 숫자가 훨씬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관영수공업체제가 깨지고 후기 때 가면 뭘로? 민영수공업체제로 넘어오게 된 거죠. 이 민영수공업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왔던 조선의계수공업 형태는 선대제수공업입니다. 이것도 있고요. 물론 독립수공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가한의 수공업도 나와요. 그런데 조선의계수공업에서 가장 보편적인 수공업 형태는 선대제수공업입니다. 공장안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수공업자가 관청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다. 팔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영세한 수공업자. 공장안 폐지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A, B, C라는 수공업자가 있습니다. 시내통공 이외에 A는 돈을 많이 벌었고요. B는 어느 정도 벌었고요. C는 전혀 돈을 벌지 못했다. 고치 같은 사람은 기술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돈이 없어요. A와 같은 경우는 독립수공업자로 성장합니다. 즉 수공업자가 수공업자를 고용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B와 같은 경우는 가한의 수공업의 형태로 운영합니다. 어느 정도 돈을 번. 그런데 대다수는 누구냐 하면 C와 같은 경우죠. 즉 기술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놀고 있는 겁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관청에 들어가서 물건을 제조해서 납품하고 실력이 또 뛰어나면 품계도 받고 월급도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공장은 폐지로 해서 그럴 길 자체가 막혀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C가 분필 만드는 수공업자라고 봅시다. 분필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 원료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놀고 있는 겁니다. 이때 누가 얘한테 다가오냐면 조선후기 때의 대규모 매점 매석 상인을 뭐라고 했죠? 도고. 물주죠. 물주. 이 도고가 상업자본이 수공업자본을 지배하는 겁니다. 얘한테 100만 원을 주는 거야. 100만 원 주면서 야 너 분필 한 10박스만 만들어서 놔서 줘. 그래서 100만 원 받아가지고 분필 10박스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럼 도고는 학교나 학원이나 무슨 여기에 분필을 박스채로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분필을 돈이 없어서 낱개로 납품하고 있었던 중소상인들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몰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시간에 도고의 등장은 중소상인의 몰락을 초랬다. 상인계층의 분할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업에 있어서의 도고는 상인계층의 분하죠. 농업에 있어서의 농민계층의 분할에 영향을 준 것은 뭐였죠? 1인당 경장 면적이 넓거니 뭐였다? 광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업자본이 수공업자본을 지배하는 이런 형태의 수공업을 우리는 뭐라 한다? 선대제 수공업을 한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수공업입니다. 또 하나 조선의 수공업은 광업하고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분업에 의한 협업의 형태로 운영됐다는 점. 이것이 광업과 수공업의 공통된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선대제 수공업 다음 장면 가봅시다. 거기 보시면 선대제 수공업의 분야를 좀 보세요. 니은의 소비규모가 크고 막대한 원료를 필요로 하는 종이, 화폐, 철물 등의 제조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게 조선의 수공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광업을 좀 보겠습니다. 광업도 조선 전기 때는 국가가 통제를 합니다. 후기 때 가면 좀 해이해집니다. 그런데 광업만큼 국가의 통제가 들쭉날쭉한 분야는 또 없어요. 광업만큼. 시기별로 한번 봅시다. 15세기. 국가가 통제합니다. 사체를 금지한다고 그랬죠. 16세기는 어땠습니까? 16세기는 농민들이 부역동원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통제가 약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지방관이 가서 야 섭들고 국경이 들고 모여라. 그럼 모였는데 지금은 안 모여. 안 가는 겁니다. 못 가겠다. 그러니까 사림들이 등장하면서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가 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16세기 때 광업에서 또 하나의 표현은 연산군대 때입니다. 나베에서 은을 분리재련하는 방법이 이때 발명이 돼요. 그래서 단천, 함경동, 영흥 등에서 바로 은광개발, 광산개발이 이때 촉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17세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17세기 광업의 형태는 말이죠.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군수물자를 주로 채광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죠. 당시 시대적 상황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품목이 보면 철, 유황, 아연 이런 부분에 대한 광산개발의 활기를 띄고 있었고요. 17세기 중엽에 가면 설점수세제라고 있습니다. 점을 설치하고 그리고 수세, 세금을 거둬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 뭐하고 비슷하냐면 국영기업을 민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통제를 완전히 못하니까 일부 허용을 하고 그리고 캡만큼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거죠. 약간 국가의 통제가 완화가 됐다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세기부만 숙종돼 가면 다시 별장제로 바뀝니다. 별장은 중앙에 호조 있죠. 6조 중에 호조 소속의 관리를 별장이라고 해요. 그 별장이 직접 광산에 와서 통제하는 겁니다. 현장에 와서 감독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위에 설점수세제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먹어도 국가의 통제가 강화된 거예요. 별장제가 훨씬 더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광업은 통제, 약간 해이, 다시 통제, 또 해이해지고 계속 반복이 돼 나갑니다. 광업만큼 국가의 통제, 경제정책이 들쭉날쭉한 부분은 좀 드물다. 이렇게 보시라고 그랬죠. 그러다간 용조 때 갑시다. 1755년 18세기 중협에 가면 뭘로 바뀌었어요? 수령, 수세제입니다. 별장이 관리하던 광산을 그 지방의 수령이 관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의 광업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건가요? 약화된 건가요? 약화가 되고 있다. 좀 완화가 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중앙정부의 관리가 통제하는 것을 누가? 지방의 수령이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 수령, 수세제 때의 조선 후기, 18세기 광업의 운영 형태가 바로 밑에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광산 경영은 자본주의인 물주가 시설과 자금을 대고 경영 전문가인 덕대 그리고 혈주, 채굴업자입니다. 노동자 등을 고용해서 광물을 채굴하고 재래하는 형태로 광업이 활기를 띄워야 됐다라고 돼 있죠. 이 수령, 수세제를 한번 봅시다. 이 수령, 수세제는 다른 말로 덕대제라고도 하거든요. 덕대제 어떻게 운영되냐면 덕대는 누굴 덕대를 하냐면 오늘날의 CEO 정도로 봅시다. 그러니까 돈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획력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덕대가 있고 덕대 밑에 혈주가 있습니다. 혈주는 광산, 광산 현장에 있죠. 광업의 광산의 현장 감독 정도로 비교합시다. 혈주. 그다음에 노동자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바로 앞에 광업과 수거금의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업에 의한 협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노동자는 채굴 노동자도 있고요. 재련 노동자도 있고요. 운반 노동자도 있고 이렇습니다. 분업화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게 한 팀이에요. 이게 한 팀. 조선의 광업에 운영한 팀입니다. 덕대는 CEO. 그다음에 혈주는 현장 감독, 노동자. 이 노동자는 어디서 온 노동자이냐면 농촌에 한번 가봅시다. 농촌에 우리가 앞부분에 광작으로 인해서 농민계층이 분항을 해서 소수는 경영형 분홍으로 대다수는 임노동자라고 있죠? 중도화로. 그중에 누구냐 그러면 이 임노동자입니다. 임시노동자, 일용직 노동자죠. 얘네들이 광산으로 가요. 광산으로 가가지고 채굴, 재련, 운반 등등의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촌 인구의 분화로 인해서 이게 광업으로 흡수가 되는 이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럼 덕대는 어디서 돈을 가져오느냐. 덕대는 바로 이 물주 있죠. 도고. 도고 물주입니다. 물주. 돈 많은 사람들에게 한다고 그랬죠? 덕대가 사업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그게 누구한테 가냐면 물주한테 갑니다. 야, 내가 어디에 아주 좋은 광사인데 네가 100억만 투자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금을 한 100톤을 캐다가 갖다 주마.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고가 100억을 투자했어. 덕대가 이제 100억을 가져왔어. 혈주한테 야, 내가 물주 하나 물어왔다. 얘들 좀 모아라. 그래서 광업, 광군 모직 광고를 내는 거죠. 모직 광고를 보고 누가? 임노동자들이 광산은 뭐예요? 그 1811년에 홍경래난이 일어납니다. 순교 때 1811년 홍경래난도 광군 모집을 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광산 노동자를 모집한다 해가지고 홍경래가 사람을 모아서 시작이 된 거죠. 처음부터 밀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뭐 맞아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캐면은 100톤을 갖다 주고 금을. 그 100억을 가지고 덕대가 50억 먹고 애가 10억 먹고 노동자를 임금 이렇게 주고 일당 이렇게 주는 거죠. 이런 형태죠. 이게 조선후기 때 광업에서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업도 이제 통제가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조선후기로 갈수록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 상업으로 좀 가겠습니다. 상업도 조선정기 때는 관장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후기 때 하면 민영상업체제로 바뀌어요. 관영상업체제에서 민영상업체제로 바뀌는 그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여기 이쪽에서 좀 살펴봅시다. 지우고 상업 얘기를 좀 보죠. 이 전기 때에, 조선전기 때 상업은 관영상업에서 후기 때 가면은 민영상업체제로 바뀌어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 배경, 그게 바로 1791년 시내통공이에요. 수공업에 있어서 시내통공은 수공업체의 명단을 적어놨던 공장안의 폐지입니다. 그럼 상업에 있어서 시내통공은 뭐냐? 시전상인에게 줬던 특권이 있었죠. 금난전권의 폐지입니다. 그럼 금난전권,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합니다. 모든 금난전권의 폐지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시전상인이 갖고 있는 금난전권의 폐지예요. 단, 누구는 제외하고? 유기전상인입니다. 유기전상인은 금난전권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전상인만. 그래서 시내통공 이후에 민영상업체제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우계 민영상업체제 하에서 나타난 상행위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회는 시내통공 이후에 중앙회는 종루, 이현, 칠패, 누원 이런 사상권 형성이 돼요. 종로, 동대문시장, 지금의 남대문시장, 누원은 지금의 서울 노원역 정도. 노원, 도봉산역이죠. 도봉산. 노원이 아니라 그쪽이 바로 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상권 형성이 되는 거죠. 시내통공 이후에. 그러면 관상은 다 죽었다는 얘기냐? 천만에 시전상인 여전이 있습니다. 시전상인 여전이 중앙회에서 상행위를 장악하고 있었고요. 지방을 좀 가겠습니다. 객주, 여각, 거간. 이 객주와 여각은 물품의 위탁 판매를 합니다. 창고업 또는 전당포업 이런 걸 담당하죠. 그중에 객주, 여각에서 여각이 규모가 좀 크고요. 객주가 좀 규모가 좀 작은 게 객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간은 중개업자를 뭐라고 그래요? 거간이라고요. 중개업자. 거간꾼이었죠. 거간. 거간꾼. 요즘도 큰 도매시장에 가면 거간꾼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 거간이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선상 있습니다. 선상. 배를 타고 달면서 장사한다 해서 선상이라고 그래요. 얘가 뭐냐면 경강상인이거든요. 경강상인은 강상이라고도 이름합니다. 얘네들은 미국 어물, 미국 어물 수송 판매를 합니다. 이 미국 어물 수송 판매를 하면서 얘네들은 조선어배도 종사합니다. 배 만드는 거 있죠. 배. 배. 조선어배도 종사를 한다. 특히 얘네들 활동의 결과 조선 후기 때에 포구가 성장합니다. 포구. 포구가 성장합니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포구가 성장하고요. 여러분이 하나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이 경강상인의 활동을 얘기할 때 얘네들은 다른 상인하고는 달리 대외무역은 판단한다. 하지 않는다. 얘는 대외무역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대외무역이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주로 미국 어물 수송 판매에 종사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외에 의주의 만상이 있습니다. 압록강하고 의주죠. 그다음에 평양의 유상이 있습니다. 평양의 유상. 평양을 무대로 활동했던 상인입니다. 개성에 가면 송상이 있어요. 인삼의 재배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얘네들은 각 지방에 송방이라고 하는 지점을 또 설치해요. 또 얘네들은 부기도 썼다고 그래요. 부기 있죠. 장부스는 그 부기를 쓰고요. 그다음에 부산 동네에 가면 동네에 내상이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대의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그중에 만상, 유상, 송상은 대, 청. 청과의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고요. 송상과 내상이 있죠. 얘네들은 대, 일, 일본과의 무역에 종사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마지막 장으로 한번 봅시다. 경계편에 대의 무역이 있죠. 이 대의 무역, 청과 일본과의 무역에서 공무역과 사무역이 있습니다. 뒤에 개시자가 붙어있는 것은 공무역, 후시자가 붙어있는 것은 사무역입니다. 사무역이에요. 그 대의 무역은 이 내용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조선후계의 일본과 청의 공통된 수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송상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잖아요. 청하고도 하고요. 일본하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후계의 청과 일본의 공통된 수출품은 내내의 주력품목이에요. 뭔가요? 인삼입니다. 인삼이 주력품목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사다가 청에다 되팔았던 중계무역 품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은입니다. 조선후계 광업에서 은광개발이 17세기 이후에 설점수세제 이후 은광개발이 활결됐던 것은 대청무역에서 은의 수요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청나라에 왜 은이 많이 필요했을까? 청나라의 조세제도를 보면 지정은재라고 해서요. 지정은재.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서 뭘로 거둬린다? 은으로 거둬린다는 겁니다. 은이 많이 필요한 거죠. 거꾸로 청나라에서 은이 밖으로 유출된다 그러면 청나라 경제 파탄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1840년 아편 전쟁이 바로 그 은이 유출되냐 유출되자 청나라 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봅니다. 또 아편 유입으로 해서 국민 보건상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아편을 수거해서 불태워버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1840년 아편 전쟁입니다. 그 결과 1842년에 난징조약이 체결돼서 중국은 청나라에서 영국에 의해서 문어 개방이 됩니다. 이게 1842년 난징조약이 되는 거죠. 여하튼 청나라는 은이 그렇게 필요한 입장이었어요. 국내에서 우리나라가 은광 개발로 인해서 은이 많이 생산됐지만 부족하니까 일본에 사다가 청에다 되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에 대한 중계무역하고요. 공통된 수출품 그리고 청과 일본의 무역 담당 상인들 이것만 대무역에서 정리를 하자고요. 그리고 개시는 공무역이고 후시는 뭐다? 사무역이다. 이것만 말씀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다. 단 선상 있죠. 경강상인은 대무역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종루, 이현, 칠폐, 누원에서 활동했던 사상, 객주, 여가, 거간, 경강상인, 만상, 유상, 송상, 내상 얘네들도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바로 도고로 성장을 한다 이거지. 도고. 물주로 성장하는 거죠. 대동법 CC로 인해서 나타난 특허 상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공인이었죠. 공인. 공인도 부를 축적을 해서 뭘로 성장합니까? 바로 도고. 이 물주로 성장을 했었죠. 이 물주는 조선후기의 대규모의 상업자보입니다. 광업에도 관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광업에도. 덕대, 물주. 또 수공업에도 관여하고 있었죠. 선대제수공업. 그치? 상업에서도 이렇게 해서 성장했던 그 계층이 누구다? 도고. 도고, 물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선후기의 상업은 거기까지 해서 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장시가 있습니다. 장시는 무대로 활동했던 상인들 뭐라고 그래요? 보부상이다. 조선전기 때 보부상 말씀을 드렸죠. 5일마다 한 번씩 열린 시장이고 이 보부상은 관허행상단입니다. 잡상인 아닙니다. 사상 아니에요. 관허행상단이었고요. 전국의 18세기 위에 가면 전국의 천 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천 개가. 그런데 조선후기의 장시는 조선전기의 장시의 기능하고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조선전기 때 장시는 단순히 물물교환이에요. 그런데 조선후기의 장시는 물물교환하고요. 정보교환도 합니다. 또 정보교환마입니까? 음주도 하죠. 술도 마시죠. 그러니까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곳이 장시예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장시에 모여서 의견 교환하면서 민중의식이 신장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장시는 조선후기의 민중의식 신장의 마당이 됐던 곳이죠. 판소리도 하고 여기에서 그렇죠? 굿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민간 문화가 전승이 되어온 곳이 바로 장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구상도의 활동도 있고 장시에서 객주나 여각의 활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시도 발달했지만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보구가 있죠. 보구에서 활동했던 상인들이 아까 누구였죠? 선상, 경강상입니다. 보구. 그런데 경강상만 보구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다음 장에 보시면 객주나 여각도 있어요. 예님도 장시에서 보구에서 활동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건 전부 사상이에요. 전부 다. 중앙에서 사상이 성장됐다고 해서 관상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있어요. 지방에서 사상이 성장됐다고 해서 관상. 이른바 누구죠? 관상. 보구상이 죽은 것은 또 아니다. 보구상 여전히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보구상들이 주된 무대였던 곳은 어디예요? 장시죠. 장시. 여기 봅시다. 보구하고요. 조선후기 때 장시하고 상행의 규모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디가 더 클 것 같아요? 보구가 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장시가 클 것 같습니까? 보구가 훨씬 더 크다. 보구가 장시보다는 보구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후기의 상업 내용은 거기까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폐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선후기의 수치체제 개편의 결과 화폐가 광범위하게 유통이 됩니다. 대표님은 상평통보겠죠? 이 상평통보는 인조 때 주전합니다. 유통은 안 되고요. 효종대 때 유통을 시키기 시작해요. 잘 안 돼. 그런데 대동법 시자 관련해서 조선후기 때 광범위하게 유통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평통보예요. 상평통보에 밑에 보시면 여러 기관에서 주저한다고 그랬죠. 호조, 오군영, 진율청 등이 있는데 주저 기관은 다르지만 화폐의 가치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거푸집이 있죠. 거푸집을 만들어서 각 지방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녹여서 구리를 녹여서 부어서 굳으면 화폐가 찍혀서 나오는 거푸집을 얘기하는 것이죠. 화폐 유통의 결과 조선후기의 상품 화폐경제 발단은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체크 좀 해놓읍시다. 전황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전황은 유통화폐 부족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없어서 유통이 안 된 게 아니라 화폐를 만들어내는데 유통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지주들 있죠. 또 대상공업자들 있죠. 얘네들 돈을 안 쓰고 돈을 집에 쌓아놓는 거죠.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부의 축적 수단으로서 돈을 활용한다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다가 현금만 쌓아놓고 현금만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황이 나온 거죠. 그러면 어떤 문의가 나오겠습니까? 조선후기의 세금은 거의, 앞시간에 말씀드렸나요? 금납파라고 했죠. 금으로 낸다는 게 아니라 돈으로 세금을 내는 분위기라고 했거든요. 농민들이 세금 부담의 주체 아닙니까? 농민들은 예를 들어서 쌀은 있어. 곡식은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쌀을 갖다 주고 돈을 사는 거죠. 거꾸로 했죠. 돈 주고 쌀을 사야 되는데 쌀을 갖다 주고 돈을 사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사러 간다고 하는 거 있죠. 옛날에 할머니들만 시골에서 장에 갈 때, 시장 갈 때 현찰을 갖고 가는 게 아니죠. 집에 콩이나 참깨나 또는 쌀이나 보리를 한 대 박씩 갖고 가서 시장에서 그걸 팔아서 돈을 사서 그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황이라는 현상. 전황이라고 하는 현상은 현상으로 해서 가장 많은 피해는 누가 보냐는 얘기예요. 농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겁니다. 왜? 세금을 내는 주체는 농민이고. 옛날에 현찰, 현물로 세금도 냈는데 지금은 현찰, 본으로 세금 내는 분위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자. 전황으로 인해서 화폐를 쓰지 말자. 폐전도를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농실학자. 바로 이익과 같은 경우는 중농실학자들은 주로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익은 쓰지 말자. 폐전도. 그런데 박재가라든가 또는 박지원 또는 유수원 이런 사람들 나오죠. 중상실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상공업진흥으로 해서는 화폐를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용전론입니다. 그러니까 폐전도와 용전론은 이런 전황이라는 현상에서 나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편 이 화폐의 조선후기 때는 신용화폐로 나옵니다. 동전 외에도. 왜 신용화폐가 나오냐면 동전도 간편한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는 쌀을 막 짊어지고 다니던 시절에서 간단하게 돈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돈도 무거워.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신용화폐가 나옵니다. 환어음이 나옵니다. 요즘에 자기압수표라든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신용화폐야 이거는. 이게 광범위하게 유통이 됐다는 건 아닙니다. 조선후기 18세기 이후에 이게 처음 등장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점차 신용사회가 되고요. 이게 근대사회로 바짝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화폐 부분까지 보시고 밑에 대무역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거 있죠. 상업에서 이 내용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선후기 농민의 자구체계 결과 나타난 경제구조의 변동 내용을 이 시간에 마무리를 짓고요. 조선후기란 경제구조의 변동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부를 축적을 해서 양반도 신분 상승하는 거죠. 신분제 동요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리할 조선후기 신분제 동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